안녕하세요 이 내파일이란 앱에서 내파일 앱에서 절개찾기를 등록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절개찾기를 등록해 놓으면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 절개찾기 폴드를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찾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절개찾기 등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면은 자주 사용하는 폴드 있죠. 자주 사용하는 폴드를 저는 이렇게 세 개를 현재 설정해 놨어요. 이와 같이 절개찾기와 자주 사용하는 폴드를 설정해서 내파일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내파일을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내파일이잖아요. 여기에 내파일이죠. 여기에서 내장 메모리가 있고 그 아래로 가면은 SD 카드가 있고요. 다음에는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은 절개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개찾기를 이와 같이 저는 현재 절개찾기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폴드를 지금 설정해 놨어요. 이와 같이 절개찾기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장 메모리 일단 들어갑니다. 내장 메모리 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내파일 터치하면 첫 번째 화면에서 점 3개 있죠. 점 3개 있는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여기 설정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휴지통을 설정해 놨습니다. 휴지통은 이렇게 체크해야만 휴지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상단에 표시 있죠. 이걸 체크해 놓으면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3개가 떠요. 자기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시스템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폴더 폴더를 상단에 표시하는 이것을 체크를 해 두면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장 매물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내장 매물이 들어 왔는데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저절로 생겨 있죠.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절개찾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컴퓨터로 To 컴퓨터로 이동 컴퓨터로 이동할 폴더를 컴퓨터로 이동할 파일이나 동영상 사진을 저는 여기에 넣어 가지고 컴퓨터로 바로바로 이동해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절개찾기에 등록해 보겠어요. 이걸 길게 누릅니다. 자 이걸 폴더를 길게 눌러서 하나 둘 셋 정도 셀 정도로 길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V쪽 체크가 돼요. 그럼 절개찾기로 이걸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상단에 보세요. 여기에 별표가 있죠. 별표 이걸 딱 체크하면 이 절개찾기가 등록됩니다. To 컴퓨터 이동 이게 절개찾기에 등록되는지 볼게요. 절개찾기 등록 절개찾기는 제일 초기 화면에 있죠. 여기 보면 최하단에 To 컴퓨터 이동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폴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SD 카드에 있는 폴더도 등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SD 카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SD 카드의 것도 등록할 수 있느냐 이건 문제인데 여기에서 SD 카드에 여기 SD 카메라 라고 있죠. 이 폴더를 절개찾기에 등록해 보세요. 해 보겠습니다.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앞에 체크가 되죠. 이렇게 길게 이걸 누르면 체크가 됩니다. 더 하나 더 해 보겠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SD sources 라고 있죠. 81개의 파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괜찮은 동영상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이런 체크하는 데겠죠. 이걸 체크를 합니다. 동그라미 속을 이걸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두 개가 선택되었다고 나와야죠. 여기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별표 있죠. 별표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터치 딱 합니다. 그러면 절개찾기에 등록됐다고 지금 메시지가 밑에 떴죠. 그럼 제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지금 내 파일에 내 파일 왔죠. 내 파일 내장 메모리 SD 카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랫줄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절개찾기가 있죠. 절개찾기가 등록되는지 볼게요. 조금 전에 등록한 SD 카드와 SD 카메라와 SD 소울시즈가 여기에 절개찾기 이렇게 등록되었죠. 그러니까 SD 카드에 있는 폴드도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투 컴퓨터에 이동되는 내장 메모리였죠.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도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절개찾기에 등록한 것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현재 내 파일이죠. 내 파일에서 다시 모두 다 닫게 해 버릴게요. 제가 하고서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내 파일이 들어왔을 때 여기 아래쪽으로 쭉 보면 저 밑에 이 세 개를 절개찾기에서 절개찾기에서 해제해 버리기에서 그러려면 길게 이렇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앞에 체크가 되죠. 그럼 그 나머지도 같이 여러 개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 체크 이렇게 하면 보세요. 세 개 다 체크가 되었죠. 한꺼번에 하나하나 해도 되고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단에 별표 있죠. 검게 되어 있죠. 검은 별이죠. 이것을 툭 치고 없애면 툭 치면 이와 같이 보세요. 절개찾기에서 사라집니다. 절개찾기에서 아까 절개찾기 여기에서 아까 그 세 개가 없어졌죠. 이와 같이 절개찾기를 등록하는 방법 절개찾기를 등록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내장 메모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볼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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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찾기 절개찾기 절개 절개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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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